과일 젤리를 모아봤어요 방방시아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과일 젤리를 모아봤는데요 찾겠습니다 일단은 요 고챙이 고챙이 고챙일 준비했어요 복숭아 다른거는 탱탱이 하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말랑말랑해요 그냥 꼬챙이로 잡으면 갈라져요 그래서 손으로 해야돼요 콩팥 핑크닛 찍어서 고챙이 고챙이로 고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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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소시자 딱 맛있어 그리고 라면은 김치맛 고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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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룹 고챙이 고챙이 근데 cin Sure 이 새콤달콤한 맛이 섞이니까 완전 정보도 맛 무서워 진짜 맛있다 이 포도맛 이번 포도맛 제일 조합이 갤럭시 폰 갤럭시 캔디 이 목숭아 젤리를 한번 더 터뜨려 볼게요 이 목숭아 젤리는 다른 애들보다 쫀득쫀득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맛은 있어요 목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박 추천 이 목숭아 젤리 자막을 안좋아 아하하 ㅋㅋㅋㅋ 이 목숭아 젤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 젤리들을 팝핑몰바 팝핑몰바 팝핑몰이 zeig 없는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자! 월요동안의 이야기까지 자! 월요동안의 이야기까지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하세요 그러면 안녕